짠! 요거는 보리랑 석흥밥이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히! 가까이 맵다 맛있다 음 음 짜장면도 맛있는데 짜장밥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둘 사줘 봐요 음? 음 짜장바삭 짜장 밴드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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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yo 너무 맛있다. 아 맛있다 기름진 짜장밥에다가 매콤한 청양고추 그리고 시원한 김치 최고예요 세 가지 참기름 자세히 김치 청양고추 김치 김치 계란 길다 오옹 음? 쫀득쫀득 응? 아삭아삭 자 너무 잘 먹었어요 와 이 중국집은 제가 항상 시켜먹는 금용이라는 중국집이에요 여기서밖에 안 먹어요 양도 많고 양도 많고 그리고 맛있습니다 음 거기다가 청년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그냥 청년고추 썰어먹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상업체가 여러군데더라구요 한 세네군데 있는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평도 좋고 하길래 홍보 많이 안하시는데 걸 한번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음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청년고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요런거 들고 다니면서 뿌려먹으면 재밌잖아요 귀엽고 자 그럼 너무너무 잘 먹었구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오즈 여러분 안녕 늘 고마워요 가능 passages 안녕 자ем fertility 핀 뱀 수 뱀 Scientists осс 이름 뱀 감사합니다.